이달 초 한 구청 직원이 목욕탕 안에서 쓰러진 6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. 건강을 되찾은 60대 남성과 그의 가족들은 오늘 생명을 구해준 구청 직원을 만나 고마움을 전하는 따뜻한 만남을 가졌습니다. 그 현장을 김나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지난 5일 아침 7시쯤 중구 성안동의 한 목욕탕으로 구급차 한 대가 급하게 출동합니다. 탕 안에 쓰러져 있던 60대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.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중구청 직원 이백호 씨가 곧바로 CPR을 실시했고 10분이 흐른 뒤 A씨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.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. E씨는 체험장에서 눈여겨봤던 기억을 살려 가장 먼저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. 목욕탕 직원인 줄만 알았던 A씨의 가족은 이 씨를 만나 늦게나마 인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마음을 전했습니다. 너무 깜짝 놀란 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벌벌 떠났는데 이분이 굉장히 당황하시고 애쓰셨다는 게 나타나는데 생명의 은인한테 무슨 더 말이 필요하겠으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. A씨의 모습을 본 이 씨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. 상황실에서 하락하는 대로 해서 생명을 구하게 됐습니다. 특히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유곡 119 구급대원들과 동강대원은 어느 전이 계셨기 때문에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구급대원의 설명에 따라 침착한 대응으로 한 생명을 살린 주인공. 중구청 직원 이 씨의 침착한 대처와 빠른 판단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. JCN 뉴스 김나르입니다. 촬영기자1호